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야 현민아 전화와 어 야 김대극 김대극 앞으로 와 정상가 정상가 재현아 정상가 아홉칸스 느리게 1차 3차 3차 4차 2차 어케 4차 2차 4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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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인들은 물어볼 거로 이종 왜요? 성인 정도면 잡아야죠 내가 뭐 방한테 그런 거 아니냐 공이 없어졌어 앞에 왜 중전 안 타야 이거?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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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트 커트 너무 정적이 걸려 여기 답지 않게 여기 있으니까 조용히 해달래?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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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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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이고 잡아야 돼 아 큰일 났다 뭐해야 돼 아 큰일 났다 한번 한 번 줄여줄게 대완아 아까 거 잡지 왜 이걸 잡아 왜 애매했어 애매했어 이거 투수도 들어와야지 그렇지 형처럼 짬뽕으로 내장을 해야지 아 사 아 형 이게 좀 전에 변화바나 들어왔잖아 바깥쪽 들어오면서 숨긴거 같은데 참 사랑해가지고 상전중인가? 네 다행히 잘하네 홍로 너 여기저께 유역이 있어요? 유역이 있었던 적이 있나? 뭐야 이게 오늘 칭찬이 춘천에서 놀걸 바이킹타고 놀걸 바이킹타고 놀걸 물 놀이랄걸 디그리여 디그리우드 흥미승 아무렇지 않은 척 곤사마처럼 놀아 이렇게 놀아야지 일로왜서줘 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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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잡아줘 아 미리 잡아야지 빨리 나와야지 빨리 나와야지 빨리 나와야지 그게 빨리 나온다 그게 하하하하 왔다 히히히 됐어 안 돼 안 돼 저 사람들 대박 라인 대박 아 히히히 들어온 아이씨 히히 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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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둬 놔둬 홍트렁 이쪽으로 와봐 홍트렁 홍트렁 홍트렁